괜찮아 그럼 이렇게 그럼 밥솥 잘 써 갈게 들어가자 맛있다 생일 축하해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나 남자친구 있었어 만난지 좀 됐어 공아 무슨 일이야? 왜? 나는 줄 서서 뭐 3학년 가보면 이해가 안 되던데 되게 시간 아깝지 않아? 생각에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가 어? 호텔 취소하고 그냥 집에 가도 돼 너 좋은데 를 유미야 왜 그래 너무 친절하네 너무 친절하네 유미야 일부러 나를 속인거잖아 죽인거야 성경사야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난 사과할게 없잖아 사과할게 없잖아 알겠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